곰차장 김민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마워 곰차장의 마감 키워드 진행을 맡은 곰차장 김민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 그리고 어떠한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들로 시장의 대응 전략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오늘 하루 시장 흐름과 함께 마무리 정리까지 좀 이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분께서는 시장 어려운데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으세요 적재적소에 맞는 방송을 지향하는 저희 방송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님이었나요?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또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무리 정리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바톤빅스님 아 진짜 다크서클이 있나요? 이상하네요 조명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주말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팬더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MC킴님 반갑고요 우리 송승화님께서 잠깐 멈춰 해주신 덕에 오늘 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 우리 감자범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주식곰벌레님 해외여행 불가능하다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금 델타형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마 시황 때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확진자 수 폭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영국의 델타형 변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금 더 봐야 돼요 한 1, 2주 정도 더 봐야 되는데 치명률이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사율이 좀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숙주가 필요하니까 치사율을 좀 떨어뜨리고 감염률을 높이는 전염률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진화를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작년 초에 나왔었는데 델타형 변이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일부 시장 흐름인 것 같고요 머리가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는 이 폴란드 선수죠 팀은 미넨 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요 헤어제품 안 발랐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에 잘 안 발라요 바르면은 머리에 뭐가 나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탈모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머리에 뭐 안 발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인사를 나눠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시장 특징주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특징주가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첫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많이 빠졌죠 지난 금요일날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예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은행주들과 함께 원자재주 이런 거 많이 빠졌지만은 항공주들 이런 것들 좀 빠졌죠 보시면은 CJN이 오늘 16%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CJN은 뭐예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 업체입니다 특히 유럽 쪽과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지금 영국의 델타 변이 때문에 또 하루에 뭐 확진자 수가 이렇게 수천 명씩 늘어난다 다 검사해야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CJN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좀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오늘 보합권이지만은 정말 무섭죠 최근 건설주들이 조정이 좀 나왔어요 GS건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빠졌죠 그리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지긴 했지만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었지만은요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의 대포차기업 덕산 네오룩스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아요 네 AP 시스템 AP 시스템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뭐죠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장비주에요 그죠 왜 디스플레이 장비주 얘기를 꺼내느냐 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쪽과 LCD 쪽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오늘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OLED 관련주들이 너무 좋아요 아까 덕산 네오룩스를 포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좋죠 이 기업들이 좋은 이유는 OLED 쪽에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좋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주들이 좋으면은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그 투자의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뭐냐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몇 개의 기업들이 있겠죠 좀 작은 기업 중에는 ICD 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가지 이제 OLED 관련된 업체들 이러한 기업들이 좀 올라왔을 겁니다 뭐 FNS 테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 마스크 관련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다 라고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어려운 기업도 있었습니다 헬릭스미스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엔젠시스 하나 봐야 돼요 엔젠시스 근데 엔젠시스의 당뇨반 임상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헬릭스미스 주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때 한번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며칠간 오르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상승폭을 거의 다 깎아 먹었네요 코로나19가 걱정돼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기업은 또 뭐 있습니까 모드투어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요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이제 상승하락주로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 보면요 오늘 이제 뭐 한세, MK 이런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오늘 이 의류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백신 쪽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또 세게 올라온 기업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기업들이 있었느냐 남양유업이나 주인 바뀌는 기업이죠 반면 하락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유나이티드 제약은 오늘 이제 이슈가 있었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인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2차인지와 OLED가 같이 하다 보니까 최근 시장 내에서는 가장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반면 하락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웅진싱크비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덕성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오늘 시장 대비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키워드와 함께 시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금리 인상 우려의 아시아 증시 흔들 이건 사실 이제 키워드라고 하기 보다는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좀 긴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한 키워드로 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우선 해외 증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첫째 종목군들의 변동성 두 번째는 그 변동성 구간 내에서 미국 시장의 업종군들의 흐름이 과연 단기적으로 올라온 성장 쪽으로 쏠릴 것이냐 민감 섹터로 쏠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쪽이 많이 알아 그랬느냐 우선 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의견 투자 의견 하향이 제일 큽니다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이제 유수의 업체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 중국과 인도 때문에 하향을 좀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장비주들이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은 나스닥 쪽에서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에서는 조금 양호했어요 어디가 많이 빠졌느냐 은행주 소재 관련주 이런 쪽들이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 관련 이슈와 함께 델타 변이와 함께 코로나19 봉쇄 해제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첫 번째 금리 관련된 이슈 이 부분에 따른 거기에 이제 만기인 이슈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것과 함께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세 이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만들어낸 파생시킨 몇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금리가 하라 그랬죠 10년물이 단기 2년물은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의 국채금리가 하라 그러고 달러에 대한 강세 흐름이 최근 며칠 동안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건 최근 시장 흐름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이제 빅스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미국 내에서 급등을 했죠 공포 지수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금리에 대한 변동성과 갑자기 뒤통수를 친 패드 때문에 투자자들이 야 나 위험자산 못하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째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림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머징권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장중에 흔들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 이슈까지 더해져 있다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흐름을 보면요 항상 달러와 강세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국가 중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오늘 급락세를 보였어요 거기에 미국의 IT 업종이 흔들렸죠 각원이 1.5%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죠 왜 잘 버틸까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증시 흐름은요 커플링 흐름이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홍콩이라든지 주요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금융 투자의 물량이 나왔죠 지난달에 어떻게 보면은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물량들이 만기일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물량들을 쏟아내는 상황이었고 그게 언급드렸듯이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도와 함께 선물의 매수와 현물의 매도라는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왜 팔았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많이 샀어요 많이까진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사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었던 상황 속에서 환율 시장의 방향성은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 환율이 튀어 올라가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웬만하면은 환율의 저점 환율의 고점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장에 환율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1차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1150원 선과 60원 선을 노크화로 달려간다 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은 미국 업종과 맞닿아 있다 우리 테마팡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그래도 개미가 잘 버텨준 듯 맞습니다 아니 오늘 얼마나 나왔어요 매도가 2조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 0.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빠지는 것들 하락하는 것들에 대한 개인들의 대기매수에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수가 정말 공포심리와 함께 10% 15%씩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개인들이 더 사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한다고 해서 매수보다는 조금 더 눈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과 함께 어떤 업종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에서 많이 빠졌던 업종분들 배제하고 반면 오늘 또 미국에서 어떠한 업종분들이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안재균 수석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단기국채금리가 올라오고 장기국채금리가 좀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지금 이제 지금이야 뭐 델타 변이 이슈가 있겠지만은 델타 변이가 정말 치명률이 엄청 낮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쪽에 대한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새로운 백신 들 진화하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를 막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 경기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다시 장기국채금리들이 2년물 이런 것들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거는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섹터와 업종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 권역 내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지만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적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상단 돌파를 잘 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종목군 쪽으로 가는 게 오느냐 성장주냐 민감주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2분기에 언인이 좀 좋을 만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쪽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일부 성장주 포지션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성장주 포지션들이 사실은 2분기 호실적 쪽에 몰려있는 종목군들이 이다라는 것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세트리온이었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있었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오전부터 LG전자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LG전자 오늘 2% 이상 강세였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인지 동박 OLED 소재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급등세를 어려운 시장 속에서 급등세를 보였고 반면 재밌는 것은요 대한항공 이러한 컨택 관련주들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좋았고요 한우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 LG전자와 함께 LG디스플레이 진원생명과 이러한 백신 관련주들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가총의 최상단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업종분들에 대한 슈퍼사이클의 우려감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워낙 위험자산의 깊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매도 물량이 쏠리게 되고요 카카오는 오늘 무려 외국인들이 130만주 2천억을 파놨는데도 주가가 안 빠져요 개인들은 카카오 사랑에 빠져있나 봐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죠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안 빠집니다 이렇게 파는데도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금만 사도 주가 올라올 거예요 이게 이제 주도주군들 특징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은행주들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신한지주라든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한국전력 카카오와 함께 기관들은 오늘 KB금융을 많이 팔았네요 결국은 금융주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에 좀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와 함께 AP 시스템 주가가 왜 올라왔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주전자재료 바이오니아 ISC 요거는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쪽 후공정 쪽인데 수급 유익과 함께 주가가 좋았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의 스퀘어 역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박정차장께서 다 얘기를 하셨죠 대주전자재료 AP 시스템 역시 2차연지와 IT 관련 기업들 양호한 수급 푸름이 나타났고요 파인테크닉스 요거 이제 폴더블 관련주죠 며칠 쉬어가더니 오늘 다시 급등세가 나왔네요 반면 매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요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시즌 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수급은 아쉬웠습니다 동진세미캠 KMW LNF 5G와 2차연지 대표주자들 일부 좀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파나다이스 역시 이제 놀자주주들 좀 매도가 나왔고 거기에 LNF 2차연지 관련주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주죠 거기에 SM이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인데요 SM 컨택 관련 대표주자죠 오늘 좀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점검으로 왔습니다 미국 증시의 흔들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슈와 함께 아시아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시장 흐름이었어요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개인들이 2조나 샀고 환율의 단기 박스권 상단 이슈 때문에 이게 여기서 또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측적인 투자보다는 미증시에 대한 반대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대포차 시간을 통해서 좋은 종목분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9시 20분에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좋아요 숫자가 120개 밖에 안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